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사장 십팔절부터 이십오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서른 네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경을 받았다고 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냥 쉬운 건 줄 알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죠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고요 또 여기. 십 구절에 보면은 그러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충분히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약속을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례나 또 율법을 지키는 이런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이 그 조건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저것도 다 안되니까 겨우 믿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니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 믿음이라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믿음의 행위하고 어느 것이 과연 더. 어려운가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니다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율법대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보금대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저는 율법대로 사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은.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들이 많고 나만 잘 지키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보금대로 산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 보금 전도하는 거 여러분이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율법대로 사는 거는요 그나마 나 혼자 잘 지키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보금대로 사는 거 전도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율법에도 있지만은 보금에서. 이웃 영혼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보금 보금의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관리하는 것하고 경영하는 게 있잖아요 사업을 할 때도. 관리는 쉬워요 쉽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정해진 틀 안에서 고안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단돌이 하면은 관리가 됩니다. 그냥 꼼꼼하고 원칙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은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넘어서 경영은 절대로 극헌해서는 못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경영은 되지 않는 일도 되게 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훌륭한 경영자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 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관리자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그런 경영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회사는 관리자 출신에 평생 그냥 그 관리 업무만 했던 사람이 회사의 경영주가 되면요 그 회사가 물론 철저하게 꼼꼼하게 관리되는 건 있겠지만은 그러나 경영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철저하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사람들 능력을 발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도 그냥 성도들 말씀대로 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그 원리 원칙 가운데 말씀 안에 딱딱 정해진 그 룰 안에 성도들이 다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들어오니까 문제인 거죠. 그냥 안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품고 사랑하면서 그 사람 영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보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담을 받았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믿음대로 그 의를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과 복음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내가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십팔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랴하심을 이나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후사가. 이 많을 것이다 얘기한 약속을 받았던 때가 칠십오세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십오 년이 지난 백세가 되도록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직까지 후사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한 이후로 몇 년이라고 25년. 이십오 년이 지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25년 동안 기다렸다고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죠. 우리는 25년이 뭡니까. 이 개월도 못 기다리잖아요. 기도해 놓고 언제 되나 한 이 개월도 못 기다리고 뭐 이 주도 못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칠십오세 때 그 약속을 받았는데. 이십오 년이 지날 때까지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아브라함도 그 중간에 흔들렸죠. 도저히 아이가 안 생기니까. 사갈이라고 하는. 사례의 몸종을 통해서 호사를 이으려고 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십오 년을 기다려서 결국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이게 말이 이십오 년이죠 말이 이십오 년 이런 믿음을 봤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 끝까지 약속을 믿었고. 마침내 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백세 나이에 그 믿음으로 후사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항상 현실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막상 딱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진전이 없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 같은 조짐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현실 상황을 부딪쳤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그런 갈등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은 언제나 현실과 충돌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현실과 충돌이 되고 현실에 봐서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25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는 것은 많은 자손을 갖는다는 거죠. 바닷가에 모래를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음같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런데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육신의 자손들 그 이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현륙적으로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다. 이게 복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자손들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후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구원 안으로 예수로 인해서 구원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영적 의미에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본 거예요. 나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것이다라는 것을. 희미하게 본 것이죠.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팔장 십일절에 보면은 또 너희에게 이루느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 이제 많은 이방인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우리는 후손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복입니다. 자 십 구절에 가서.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리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후손을 바랄 수 없는. 후손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백세의 노인이었고 아내도 한 열 살 사이 나니까. 그러니까 뭐. 아내의 사라의 태도 다 죽어 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런 상태인데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를 갖는다 이거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치도 않았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바랄 수 없는데도 바랐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능히 이루실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소망의 근거에는 다 하나님이 있는 거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 있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처하는 그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은. 전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고 진전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기도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지만은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우리의 경험. 우리의 경험도 하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죠.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지간해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한 그 범위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결과를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믿죠. 예수 안 믿어요. 어르신들 예수님들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 경험이 많다 보니 안 믿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고 살았는데 내가 또 속으라고 이러면서 완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경험도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죠. 많은 경험이 있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될까요? 절대 미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내가 인생 살면서 조금 경험했다고 해서 그걸 엄청나게. 내세우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경험도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고. 또 우리의 판단도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지 못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아무리 판단하는 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했을 때 이게 되겠냐고요. 담임 목사님 예전에도 그런 비유를 많이 하신데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미치지도 못한다. 우리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작습니까. 호기에서 나오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이게 견줄 바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나의 판단을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생각했으면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에 얼마나 많이 변덕을 떨게 됩니까. 그때마다 내가 판단을 뭔가 했으니까 변덕을 떠는 것이죠. 이것도 믿음의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상황, 경험, 판단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크다. 그걸 신뢰하는 것이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더 큰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상황, 경험, 판단을 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다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죠.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이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오늘날 이 로마설을 읽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는 뭘 믿었느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우리도 예수의 부하를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지만 삼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부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의 몸도 죽어있는 상태죠.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죽은 것을 살리는 것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고 우리도 믿는다 공통 요소는 믿음이었고. 그 대상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공통 요소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살리실 것을 믿은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이미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 공통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건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동일한데 아브라함의 그 부활의 신앙은 죽은 몸이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살아나 자녀를 생산하게 한다고 했으니 그것이 바로. 죽은 몸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삭을 잡아 번제로 죽이려고 할 때. 얘를 이제 죽였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아무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육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죽인다 한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아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니 내가 지금 이삭을 번제로 잡아 죽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반드시 이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신앙입니다. 내가 죽은 몸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생산할 수 있.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우리가 그냥 만만히 볼 믿음은 아닌 거죠. 구약 시대 인물이고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십오절에 가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 예수의 부활과.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건요 별개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의로운 분이다라는 사실이 입증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분이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일부러 고의로 죽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래도 안 죽습니다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은 부활하시는 순간 그 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 우리의 죄는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이제. 무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무덤 안에 완전히 장사 지내버린 겁니다. 그게 그때부터 우리의 죄는 어디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무덤 안에다가 다 그냥 쏟아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죄가 이제 없어진 거죠. 사암받은 거죠. 우리도 역시 이제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게 뭐예요. 죄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 가운데서도 첫째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이지. 나중에 심판받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첫째 부활. 또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무덤에서 예수님 오실 때 제일 먼저 부활하는 첫째 부활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사건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을 몸도 살려내는데 단순히 그냥 살려내는 게 아니죠. 영원히 살게 하는 거니까 이게 진짜 엄청난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율법 지키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했던 것이고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계속 뭘 강요합니까. 율법을 강요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된다. 한례도 받아야 돼. 그러면서 계속 그 이방인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회의를 열어서 야 율법을 전부 다 강요하는 거는 안 된다.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이거는 지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을 외면하고. 아주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본질이 왜곡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신자인데 신방을 갔어요. 주일날 갔는데 그분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몰라 그래가지고. 뭐 물건을 잔뜩 사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전에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연세 중학교 성도들이 가면 안 먹어요 대놓고. 오늘 주일날 물건 산 건데 이거 저거 안 먹습니다. 그니까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와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겠냐고요 맞죠. 그러니까 그 그 사람이 시험 든 거예요. 자기네들은. 주일날 물건 사지 말라고 했으니. 물건 사고 물건도 안 먹는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처럼 여겼지만 결국은 한 영혼이 한 가정이 죽었잖아요. 시험 들었잖아요. 그 죄는 어떡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지혜를 잘 동원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대처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대놓고 그냥 거기다가. 우리는 주일날 물건 사면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이래 버리면은 그 사람의 상처를 누가 치유해 줄 건데요. 나로 인해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지혜를 잘 동원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사전에 이제 단돌이를 치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주일날 신방 갈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라. 우리는 그냥 다 밥 먹고 간다 그렇게 해서 아예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막상 갔는데 그런 일. 닥쳐서 한 영혼이 시험 든다고 하면은요 그 죄는 또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나 혼자 율법 잘 지킨다고 해서 그 그것이 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만 지키면은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 원칙을 넘어선 이 뭔가 이 또 하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대로 사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영혼 많이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이유가 뭐고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뭐고 내가 맡은 직분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인데 만약에 나로 인해서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일단 내가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이 율법보다 더 어려운 것이 복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희미하게 예수의 부활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을 소유한 자들이죠.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에 대한 희미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상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더 율법 준수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남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이건 뭐 우리가 더 대단해 물론 맞아요 신분적으로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결코. 우리가 그냥 경호를 여길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 주세요.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게 하셔서 견고한 믿음을 주세요.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